오늘은 싱글벙글 충남대에서 난리난 하나의 내용 보여드릴까 합니다. 너 몸 파는 거 아니까 연락 그만해. 나한테 매일 피곤하다고 한 거 밤에 연락 안 되다가 5분 10분씩 통화 잠깐 한 거. 오일 바르고 나한테 치대던 거 왁싱 받던 것까지 전부 이해가 이제서야 간다. 나보고 새벽 2시 3시에 무섭다고 대전 복명동까지 데리러 와달라 할 때 무슨 기분이었냐. 나보고는 화학 공부했다며. 니 실장하고 한 카톡 보니까 나랑 토요일에 데이트 끝나면 항상 출근했더라. 나는 너 충대에서 죽어라 공부하는 줄 알고 너무 마음 아팠어. 근데 너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 몸이나 팔고 있었네. 은정예지 유정유지나 너한테 받은 선물 다 싸서 니 집 앞에 놔뒀다 너랑 몸 섞은 기억 생각날 때마다 내 성기도 잘라내버리고 싶어. 왜 나한테 연락 안 받으면 죽어버릴 거라고 해. 속은 건 나고 죽고 싶은 사람도 난데. 한 번만 더 다른 사람 계정으로 DM 카톡하면 성매매랑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. 나는 싱글벙글 내용이 충남대에 올라오게 됩니다. 그리고 카톡 사진이 몇 개 첨부가 되는데. 91년생 올라가고 충남대 아니야 재방문이니까 잘해줘. 냉이라는 카톡을 보내고 1시간 반 뒤 이 사람 블랙이요. 로맨스 진상이에요. 자꾸 개인통 물어보니까 블랙 해주세요. 83년생 올라감 이 사람 옵션으로 니은키에키응 쌍시옷했어요. 10시 지명이고 재방문 왔네 생일이라 만원 할인해줬어. 94년생 받을래 충남대 아니래. 니은키에찌 쌍시옷 옵션했는데 못 사셔서 2만원 돌려줬어요. 충대생 안 받지 얘는 이거 아니고 경영학과인데 99년생 18학번. 이런 카톡을 쭉 인증하게 되죠. 뭐 솔직하게 말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작이 아닐까 의심이 되긴 하지만.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화류계일을 하면서 대학생활하는 여자들은 굉장히 많은 것도 팩트입니다. 저는 진짜 조작 없는 실제 몸파는 언니들의 생생한 대학생활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죠. 언니들 저 대학교 자퇴하려고요. 전공에 관심도 없고 돈이나 빠짝 모아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주변에서 그래도 졸업은 하라길래 꾸역꾸역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과연 의미 있을까요? 라는 현직 화류계 여성의 화끈한 발언. 우리 경화 언니는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일반 일하면서 주에 한두 번 투잡으로 화류하는 게 낫겠죠? 라고 말하며 대학 졸업 후 일반 직장을 다니며 화류일을 하겠다 말하는 현직 종사자 경화 언니. 학교 다니면서 일하는 언니 있나요? 내년에 대학 갈 예정인데 수업 마치고 일 나가는 언니 있어요? 저는 지방대 다니면서 강남 룸으로 출근했어요. 방학 때는 고시원 잡고 일했고 한 학기에 한두 번 주말 나갔네요. 저는 일주일에 3일 4일 정도 일해요 잘 조절하시면 가능하답니다. 라는 화끈한 현직 업계 종사자의 조언들. 우리 소리 언니는 화류 일하면서 대학 졸업했는데 회사 이력서를 쓰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눈을 낮추자니 200짜리 쩌리 직장밖에 없는데 그럴 바에 화류 전업하는 게 낫다고 하소연을 합니다. 현직 종사자 여신부 언니는 투잡을 하라고 조언을 하죠. 여러분은 제가 처음 보여드린 충남대 애타 사진만 보고 저거 조작이네라고 생각하셨겠죠? 하지만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다니면서 화류계 종사하는 여자들 진짜 존나 많은 게 팩트입니다. 학교 다니면서 수업 없는 날 계속 몸 파는데 학교 다니는 시간이 아깝다. 내가 여기 졸업해서 취직해서 벌 돈보다 공강날 일에서 버는 돈이 두 배는 더 많을 건데 뭐하러 공부하나 싶다. 라는 식으로 말하는 여대생들 진짜 존나 많다는 거 알아주세요.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선 안 되는 일이 여자친구의 말을 100% 다 믿는 거랍니다. 한심한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제발 저런 여자 설거지 하지 말자.